데케이드 오블러 호기심의 10년 XSFM 6월 마지막 주, 그곳은 알겠습니다. 554의 목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덕질인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벌써.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이미 온데간데 없겠지요? 퍼펙트15.com을 들러주시고요. 정치 뉴스의 비수기라고 말하기에는 요즘 언론사들이 너무 잘 돼요. 대박 호황이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지면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까지 무시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맛이었어. 주로 장사가 되니까. 심지어 그들이 편향매체라고 불리던 데들보다 슈퍼챗 인사를 더 공손하게 해요. 정치 뉴스가 좀 잘 팔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국회 안팎에서 계속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유통하는 것만 해도 아주 신이 날 거예요. 요즘 정말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벌써 한 2년쯤 전에 굽신이스트 화백이 이미 지적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사고를 계속 치면 그 전에 쳤던 사고를 잊어버리는 방식의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엄두는 안 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생긴 그 모든 사건 사고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한 10회차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면 이미 터진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새로 터질 겁니다. 디올백 문제 특검으로 한 6개월 갈 줄 알았죠. 유전이 터지기 전날까지. 근데 지금 유전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약간... 벨비클럽장입니다. 네. 벨비클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저는 미국에서 2016년, 17년부터 트럼프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되게 미국에서 겪은 일이 되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프랜차이즈 됐나요?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도 이랬나요? 사건으로 사건을 돕고 이슈로 이슈를 돕는? 그게 계속 스노우볼링 돼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죠. 그 스케일이. 와, 제 지인 중에 이명박근의 피해서 오바마 쪽 미국에 살다가 문재인 정권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정반대네요. 데뷔클럽장. 제게스죠. 극한상황 도전자. 오, 트럼프와 윤석열을 동시에 겪었어요. 잠시 후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패턴의 시사 이야기하고요. 디버그. 디버깅이라기보다는 반성에 가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스테이트먼트.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귀 중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반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게 반성 시간에 맞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반성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똑바로 살겠습니다. 와, 저런 문장이 입에서 나오다니. 우와. 잘못됐습니다. 자, 이 시간은 건조 에듀서입니다. 네, 총선 대세는 끝내고 벌써 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시간 금방 갑니다. 너무 빨리 가요. 네. 아까 벌써 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저도 그 말 듣고 상당히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정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미친놈을 봤는가만 기억에 남아있고 애석하게도, 그러니까요. 벗고 있는 포스터만 기억나고 큰일 났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축구 배고파요 기억나시죠? 선거 들어가기 전에 건조와 벨빅에게 한 가장 큰 거짓말은 큰 도움이 된다. 했어요. 열심히 복습 안 하면 닦아 먹습니다. 진짜, 진실을 말한 사람은 그 옆에 있던 농축산인이었죠. 기억보다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뭐 학점 시절 때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능 다음 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거 방송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빠진 독처럼 계속 채워놓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쌤 복습 겸 국정감사 기록실 예습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모범생. 아, 그렇죠. 예습과 복습이라니. 제 정체성을 살린 22대의 방송이죠. 네, 첫 번째 본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미 뭐 특검 청문회 뭐 등등 해가지고 국회에 보는 눈이 많이 쏠려 있는데 9월엔 더 할 거예요. 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오버뷰를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자신이 받은 표의 가치를 실현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대표성의 실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 좀 그만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성 실현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센에서 그 후보자 이력을 훑는 데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하나갑 조카를 공천을 줘보라고 해서 하나갑의 대표성이 생겼어요. 아이고. 다른 누굴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레주메을 보고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들을 뽑았습니다. 네. 어떤 상임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지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럼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정치가 어떤 분야를 어떤 시각으로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덕들은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 저 사람이 법사위에 있으니까 좋네. 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지점들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예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얘기. 맞아요. 여러분은 알아주셔도 돼요. 네, 제가 해야 돼요. 저희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시간 만에 끝내려면 제가 10분의 상임위 하나를 지금 해야 돼요.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10분 만에 들을 수 있게 마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달 남았다는 거. 아, 큰일 났네요. 또 다 먹어요. 네 달도 아니셨나요? 석 달. 우리 딱 추석 시즌이 이번에 겹칠 건데. 최선의 다 해보고 계십니다. 네. 총선 대세인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아, 그런 사람도 있었지. 그 사람이 거기로 갔구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애청자분들은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비오틴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성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오징어 잎, 아기 꼬리 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방 안에 계신 여러분 티셔츠를 만드는 원단... ...야드는 어느 정도의 부피일까요? 야드요? 네 그것도 환상한 다음에 부피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이 방은 꽉 채우고 남을 것 같은데? 옥천 허브에서 일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한 종류의 물건이 죽도록 쌓여있는 장면 예를 들어 연예인 한 사람의 얼굴이 박스에 붙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로 된 지옥 같은 곳을 경험하게 비디오 아트 같기도 하죠? 자, 1야드가 대략 1미터가 좀 안 돼요. 90cm, 91cm 그러면 그게 XX이면 잠깐만 진짜 이 방 꽉 채우고 있는데 그걸 포개놓고 말아놓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무실 두 칸 다 합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걸로 티셔츠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조물주 가라사대 올 시즌 XSFM 가몬츠의 판매 추이가 아이돌 단콘과도 같은 속도를 하십니다. 이는 조물주가 아이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해석 시간 혹은 항의를 받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 일이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의류의 판매 속도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좀 느린 편입니다. 아이돌 단콘이랑 비교할 수 없이 느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물주가 3, 4초 만에 매진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진 않잖아요. 사장이 의중이 달렸지만 이번 티셔츠 예약 판매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실용입니다. 마지막이 안되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꾸준히 꾸준히 이번에는 보름 안에 XSFM에 접속하시는 모두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하고요. 7월 14일 금요일 자정까지 무제한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계속 팝니다. 예약 판매 완료 후 만들기 시작해서 4에서 6주 내로 보내드립니다. 오픈까지 사흘 그렇습니다. 사흘 뒤에 계속됩니다. 아 가만있자. 총시 여러분들 들으시는 시간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들으시는 시간으로는 내일모레 열립니다. 이틀 뒤에 계속합니다. XSFM에 들러주십시오. 48시간 남았습니다. 네. 상임위 로스터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문화 별로 없는데 미국의 스포츠광들은 시즌 끝날 때 열광하는 분야가 있죠. 올해 드래프트 누가 되나. 그래서 선수를 막 몇백 명씩 알아봅니다. 그런 드래프트 프로파일 같은 게 유튜브에는 따로따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예스페인 이름과 아니면 개별적인 크리틱들이 이런 걸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모아보려면 일주일을 들여다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방송사의 방송 시간에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한 시간 동안 봐봤자 선수 많이 못 보거든요. 1라운드만 해도 30명, 40명이에요. 보통 팀이 31팀, 30팀이니까. 그래서 지금 울컥하고 이번 NBA 드래프트 얘기가 여기까지 튀어나왔다 들어갔어요. 넣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1라운드에 처음에 픽되는 선수면 전국 최고급이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1라운드 선수만 해도 30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알아보는데도 시간 다 가요. 우리는 국회의원 300명 얘기로 어떻게든 1시간 안에 집어넣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인지 행운인지 모르겠는데요. 녹음 당일까지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는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꿀. 내일 결정돼요. 이래서 1시간 반이라는 개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초 FM이면 내일 녹음하자고 했을 거예요. 즉 청취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금. 그렇습니다. 빠지는 상임위는 외통위, 국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인데요. 좀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아직 여당 위원도 배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 설명드리고 지나가죠. 뒤에 어떤 위원회를 민주당이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보통 언론인들이 많이 얘기해주고 운영위가 왜 중요한지, 법사위가 왜 중요한지, 환노위가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는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원회들을 왜 국민의힘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최대한 뒤져봐야 나와요. 기본적으로 외통위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여행 갈 때 상석에 앉으란 뜻입니다. 너 기분도 안 좋은데. 그리고 정보위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정보위에서 얻는 정보는 바깥에 제대로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비공개. 너가 위원장 국감 때 국핀대접 받으라고 해라. 위로의 의미고요. 국방위는 항상 인기 제일 최하위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나마 알자는 기재위 하나네요. 심지어 조국혁신당에는 당대표가 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선수범에서 인기 없는데 간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가 위인은 이번만은 좀 다른 이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네 지금 부처 없앤다며. 어디 없애봐. 네. 그 답은 어차피 위원장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의사복 맘대로 두들겨. 없는 것만도 못하잖아 지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내주는 위원회에도 이유는 있어요. 여튼 위원장을 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오버표해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위원회를 빼고. 그렇습니다. 1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름 봤을 때 제일 어렵죠. 뭐 하는 데인지. 하지만 여당이 1순위로 생기는 곳이에요. 청학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인가? 이렇죠. 실제로 그런 걸 해요. 국회 운영 전반을 관할을 합니다. 국회 내부 규칙 정하기, 산하기관들, 인사 동의하기 이런 것들을 해요.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것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운영위 처음 정치국의 회사에 들어가면 사무총장한테 밥 뭐 달라고 말하는 곳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의 실제 권한은 청와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후덜덜. 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통은 통념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의 업무 디테일 중에 석연치 않은 게 있으면 국회에서 약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그 전통으로 쓰였고 운영위는 게다가 겸직위원회입니다. 아 맞습니다. 보통 본진이 따로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중요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위 갖고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원내대표다연이 갑니다. 1988년 이후에 운영위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행이었어요. 여당 원내대표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전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관례대 법이라는 이슈가 많은 시사방송에서 나다녔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당은 정부 실드 치려면 운영위를 무조건 먹어야 하니까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는 논리죠. 결국에는 여당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맞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받지 않았어요. 네. 정치의 구도를 이렇게 보셔야 시사평론가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당이 왜 1년이라도 달라 아니면 관례상 운영위는 반드시 달라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는 친년 스탠스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내가. 여기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거 거부권 어떻게 행사할지 거부권을 정말 행사할지 그러면 여당이 편들어둘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탄핵 이런 얘기할 때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평론이 적은 이유입니다. 운영위를 달라고 얘기했다는 건 윤석열을 지키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다른 1시간 내내 시사평론하는 프로그램 보실 때 이해가 쉽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없네요. 그렇게까지 대통령 비판하는 칼럼이 이제 보소론에 많이 나와도 그 얘기는 없네요. 여기서 출발하면 저의 최근에 저만 더 던지고 있는 음모론 중에 하나죠. 한동훈은 친륜이 아닌 적이 없다. 지금까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상관없어요. 앞으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누가 됐느냐.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죠. 딜러는 아니에요. 나긋나긋하고. 네.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선 의원인데 그동안은 주로 교육위에 있었어요. 정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네임드 친명으로 분류되는 속성은 있습니다. 농축사님님의 대세 넝고를 열어봤더니 의정활동은 우수하대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지난번 선거방송 들어보셨으면 민주당의 3선, 4선 의원들 중에 의정활동 나쁜 의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은 짤려나갔고 또. 회기사 출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간사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JTBC 사건 반장이시죠. 네. 언론인 출신이고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제1공약이 종부수의 완화였어요. 아 수박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박찬대 위원장이 이거 총대를 메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종부수의 완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왔잖아요. 실제로 내부의 이야기는 박찬대와 박성준의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그건 제가 캐치를 못했던 것으로. 네. 보통 원내대표가 바뀌면은 운영위원장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관행인지라 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도 이 관행을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의사에 결정될 겁니다. 네. 국회 운영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반드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는 안 적혀있고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구성된다라고만 적혀있어요. 네. 교섭자체 원내대표면은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법에서 포함하여는 보통 한동훈 씨가 좋아하는 등으로 해석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별 위원수를 보면요. 민주당은 16명, 국민의힘이 10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입니다. 16명을 때려부었습니다. 네. 운영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요. 네. 민주당은 절반 이상이 초선이더라고요. 하지만 전투력이 달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다 세워보면 초선이 10명이 넘습니다. 네. 운영위는. 그럼에도 달리지 않는 이유. 일단 추미애가 있습니다. 음. 장군이 있군. 그렇죠. 지금 박찬해보다 주목해야 될 건 추미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외에 네임드는 제가 딱 보고 누군지 얼굴이 떠올랐던 사람은 고민정 의원과 노정면 의원 정도예요. 노정면 의원은 초선이지만 YTN 해직기자 출신으로 많이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면요. 최근까지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있고. 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최근에 사임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오늘의 속보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추대한다는 논의가 있더라고요. 당내에서. 왜 그래. 눈치 없이. 이 자리는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선에 배준영 의원이 있고 이외에는 또 모두 초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누가 갔냐. 신장식 의원이 갔습니다. 뉴스 하이킥의 그분. 네. 딜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천아람 의원이 갔어요. 이 사람은 딜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람은 까봐야 실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알 수 없어요. 개혁신당 출신들은 그렇죠. 신장식 의원은 정무위. 천아람 의원은 기재비도 경합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생략된 의원이라서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전원 겸직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아끼자면 제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재미있게 봤던 픽은 우리 목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 서미황 의원을 왜 여기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을까. 비례 1번이었죠. 네. 알고 보면 딜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튼 운영위는 초선 많이 넣어놨고 무서운 사람들 몇 있고 민주당의 완승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법사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법안의 관문이라고 언론에서 딱 설명을 해주죠. 네. 가장 치열한 상임위입니다. 늘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도 치열한 사람이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뭐 민주당이 됐든 저쪽당이 됐든 보통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스타일을 좀 집어넣기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었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추미애가 됐으면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은 좀 더 중립적인 사람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당원들한테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죠. 이번 청문회 하면서 기자들이 봤을 때 자꾸 페이소스를 내주니까 기자들이 욕하러 들어갔다 재미있어 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비유를 좋아해요.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유상범 위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주세요. 어딜 들어가요? 승관없어.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사정 정라야 돼요. 나가 여덟. 쇼미에서 이렇게 하면 탈락이지만 저 나이 또래 치고는 상당히 빠른 반사신경입니다. 이건 참 훌륭한 트래쉬 토킹이에요. 일단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의 흥행을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민주주의엔 좋은 일입니다. 현장 영상 조회수가 압도적이에요. 민주당 간사는 김승원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있었던 의원이고요. 판사죠. 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입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 혁신당 1명, 총 18명인데요. 13명이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법사위면 법적인 기술을 다루는 곳이니까. 이게 법으로서 말이 되는가를 보는 곳이니까. 가장 치열한 상임위가 아니랄까 봐 라인업이 쟁쟁해요. 민주당을 보면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레이드 파트인데. 사실 이게 레이드라고 보기에는 조합은 아니죠. 다 딜러니까. 그건 그렇네요. 제가 이렇게 게임에서 맨날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바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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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안. 딜러만 받아요. 맞아요. 딜러만 받아요인 거죠. 혹은 강경파 울리. 국민의힘도 네임드 중심이에요. 김도읍, 정점식, 김은혜, 조정훈 등. 김도읍 의원은 아까 지방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선은 총 4명인데 셋은 민주당이고 한 명은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이었던 박은정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의 기수죠. 그렇죠. 본인도 검찰개혁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본회의 때나 국감 때 자주 나올 이름들 위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건조 에디터가. 그런데 실제 싸움은 이거죠. 확실히 김승원 의원과.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지난번에 작년 말이었나 이성균법이라고 발의했죠. 이름은 그런데 실제로는 피의사실 공표한 수사관을 치는 법입니다. 이것도 검찰개혁법이죠. 검경개혁법이죠. 민주당팀의 박윤택 고검장 이성윤 검사장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 정도가 검찰개혁 온리로 뛰어든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의 곽규택 부장검사 유상범 지검장 이 사람 정윤회 문건 봐준 사람이죠. 주진우 지청장 딱 갈리네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 수호와 검찰개혁을 놓고 싸우는 그림이 본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조커 박은정 부장검사가 있죠. 조커 맞죠. 조커 혁신당. 조커 혁신당. 맞아요.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금 검찰개혁 주도권을 두고 이래라저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소위 배정을 둔 갈등인데요. 소위가 4개가 있습니다. 법사위에는. 네. 그런데 그중에 1소위는 법사위의 고유 업무에 대한 법안을 심사를 하고. 법사위 고유법안 심사. 네. 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작구 심사. 네. 그런데 그럼 검찰개혁에 관련된 거는 1소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박은정 의원은 2소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항의를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받아들이죠? 민주당이. 그렇죠. 네. 정청래 의원장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 당에도 충분히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딜이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박은정이 아니었으면 이런 시비가 안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많이 든 법사위원들이 법사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2소위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위원회가 자기한테 줄 서거든요. 권력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박은정 의원은 그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 이 권력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중인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 권력 필요 없는 사람 너 말고 많다라고 말하는 중인 겁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에 걸린 문제니까 예민할만 하죠. 민주당은 5월부터 검찰개혁 TF를 출범을 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여기 소속된 법사위 위원들이 1소위로 많이 갔습니다. 참고로 또 소위는 만장일치를 거의 해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명의 이레귤러가 있으면 조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22대 국회 법사위를 처음으로 통과한 법안은 방송선법과 방통위법이 됐습니다. 그저께 짠 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 고관여층이라면 대성통곡할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도 짜증나 충격과 공포인데 이렇게 빨리 욕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 속도를 과시한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의 이름을 바꿔서 영원히 재발의할 거라는 선전포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초반에 위원회들이 민주당들끼리 사실상 담합을 저쪽에서 보기에는 담합을 해가지고 100% 찬성으로 막 통과시키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법들은 대통령더러 계속해서 거부해봐라. 물량공세인 거죠? 누가 먼저 지치나 보자. 그중에 우리가 영원히 발의할 법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깃발들입니다. 방송선법 계속 발의할 겁니다. 그런 방법이? 정말 반사 반사 반사를 영원히 하는 거죠. 방송선법이 이렇잖아요. 참고로 이제 그 방심위원 뭐 두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자 손들고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족수를 늘리고 그 정족수를 늘리면서는 국회의 권한을 줄이고 시민단체나 학계한테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도 넘기 힘든 허드를 만드는 법이에요. 사용선고예요. 미디어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의힘에게는. 이걸 제일 먼저 했다. 국민의힘이 왜 우는 소리를 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따 과방이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제부터 관련 직무 경험을 본격적으로 따지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간사 문정복 두 사람 다 지난 국회에서도 교육위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감사가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조정원 의원입니다. 초선이 간사로 갔고 이거 좀 이상하고 재밌습니다. 재선입니다. 재선이죠. 미친. 아니 하도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이러셔가지고 그 당에서 재선되신 것 같잖아. 지역권은 초선이죠. 지난주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이 그림이 왜 재밌느냐면 위원장 선임이 야당선에서 끝난 위원회들을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리잖아요. 10개를. 거기는 간사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야당 간사만 정해진 곳이 많아요. 민주당 간사만. 국민의힘 간사 아직 안 정해진 데가 태반이고 국민의힘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거기서는 논의를 할 수 없으니 간사를 정할 수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위원장을 받아야 되는 위원회들은 지금 위원들만 쭉 서 있고 간사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권한이 없는 민주당이 정한 위원회도 국민의힘 간사 아직 안 정해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빨리 정해진 곳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곳은 국민의힘의 그 의원이 여기 들어가려고 빠르게 손을 썼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조정훈이 여기서 되게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정훈 의원의 강력한 처세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늘 그랬듯. 그래서 저는 디테일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당 가서 정해진 곳이 녹음 제가 하기 직전에 봤을 때 두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 한 사람. 올리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리버드. 벌레를 많이 먹으러 왔어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입니다. 교사 출신 위원이 각 당에 1명씩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백승화 의원, 초등교사 출신이고 강원교사노조 창립자이자 전국초등교사노조 부의원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의초 사건 수사의 최전선에 나섰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의원의 교사 정치기본권법안을 이어받아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캐릭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정 후임. 네. 정확히 그런 게 강민정 의원이랑 만나는 걸 언론에 되게 노출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특히 교육 쪽 신문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둘이 같이 모아놓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에는 정성국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초등교사 출신의 교총 회장이었죠. 완벽한 카운터 파트너죠. 그렇습니다. 교총 회장 대 노조 창립자. 하지만 서의초 관련 교사 집회에서는 같이 열일을 했어요. 그땐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의견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하면 나경언도 나오고 이준석도 나온다. 가끔 뭉칠 때가 있죠. 저희가 이런 광경을 좀 더 보건복지위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대센터에 했던 얘기 보면 학생 인권줄에 빼고서는 거의 비슷했죠. 네. 맞아요. 교원 증원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백승환 의원과 의견처 거의 없고 관련해서 협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강경숙 의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수교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권위자예요. 아 네. 특수교육의 권위자예요. 거의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가방 끈어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교수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교육핵정도 같이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수 출신은 민주당의 한 명, 국민의힘의 두 명이 있는데 단과대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문대 사회대 공대였어요. 아 그렇겠다. 맞다 맞다. 그래서 제가 인문대 출신으로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분야가 제발 교육위에서 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AI 일변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이외에 네임드 플레이어를 꼽자면 민주당의 고민정, 진선미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정은 의원 빼고 다 초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 같은 여성 분야의 전문가는 어디 봐라도 할 일이 있긴 있는데 저는 고민정 의원이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아직 좀 궁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제 생각에는 국토위 넣다 밀린 것 같은데 지금 종부세 완화가 캐릭터가 되어버렸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조정은 의원은 교육위에서 국힘 대장이 됐네요. 네. 최다선입니다. 제선인데. 교육위 정상 가동 첫날에는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을 얘기를 했다는데 비공개 진행돼서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어요. 일단은 여당 간사도 제일 먼저 뽑고 다른 상임위보다는 좀 차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왜 그 의원에 갔냐라고 말하면 랜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랜덤인가? 그럼 랜덤이라면 그런 거 있죠. 포춘 쿠키 같은 거죠. 좋은 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은 의원은 좋은 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가 다 초선인 것도 그렇고. 본인 간사하기 쉬웠잖아요. 풀링군번이죠. 풀링군번. 상임위 매정은 그 수강신청 토큰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 랜덤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불행하게. 이거 세례보이 좋다. 좋다. 제가 그게 뭔지는 알거든요. 아무튼 그 완전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세대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토큰을 한 10개를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중에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간사가 국민의힘의 모든 교육위원들을 합쳐도 입당은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깃발을 들고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니까. 이 처세의 디테일이. 과방이요. 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상임위가 3개인데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운영이 법사이고요. 과방이가 왜 중요한가. 당연히 방송산법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반바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소위, 2소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법사위 1소위에 있었으면 방송산법을 처리하는 데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2소위에 가면 이런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자꾸 체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넣어주거나 다시 돌려보낼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박은정 의원은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간사는 김현 의원인데요. 방송산법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체제에서 탄압당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재선인데도 위원장 자리에 올라와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재선이지만 12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홍천 없었으면 5선이다. 월간 말지의 1호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야당목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되자마자 자만송산법을 발의를 하고 초스피드로 통과시켰습니다. 리벤지입니다. 김현 간사는 현 정부의 방통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막혀서 일어나고 나온 거죠. 가서 계속 앉아있다가 더는 못 참겠다며 나온, 물론 두 사람 모두 사실 호재입니다. 본인들이 공천을 다시 받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탄압당했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비열한 정치인이라기보다 그걸 왜 여당은 계산을 못하냐는 겁니다. 이 유력자들을 왜 총선을 앞두고 탄압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도 생기고 명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현 의원도 따로 인터뷰 딸 때는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최민희 의원 위원장과 같이 나오면 그냥 언니 말하는데 가만있죠. 더 불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최민희 의원 무섭습니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입니다. 언론인 출신이 11명이나 있어요. 대결성 대단합니다. 네. 과방위인데 거의 상암이에요. 여긴 지금. 거의 상암. 다 여의도에 시작한 사람들일 거예요. 각 정당 위원들의 출신 방송사를 보면 재밌어요. 민주당은 YTN, JTBC, OBS, MBC, 국민일보 출신이고요. 국민의힘은 MBC, TV조선, 데일리안, 채널A입니다.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모세가 가르듯. 네. 그나마 MBC가 겹치는 것도 재밌죠. 되게 전쟁 시뮬레이션 같아요. 이거 게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겹친다고 보면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국힘 쪽 MBC는 김장겸이라서.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삼모조죠. 저한테는 아직 김장겸 의원보다 김장겸 사장이 더 입에 붙거든요. 되게 방송산법 시뮬레이터 같은 거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과방위원을 배정해봐. 그러게 말입니다. 네.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제외하면 언론인 출신. 이분은 빼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빼고는 다 초선이에요. 11명 중에 10명이. 이외에 3선 이상 의원은 과방위 전체 따져서 신성범 의원뿐이더라고요. 국민의힘. 과학기술 분야 출신은 3명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이죠. 아, 대센 때 그 누님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아, 네. 초인으로 분류됐던. 카이스트 너무 똑똑하다며. 네. 어떻게 이런 삶을. 농수축산인이 너무 부러워했나? 두 가지. R&D 연구비 삭감과 해지역의 가장 강력한 예비후보였던 인물의 뭔가 억울해 보이는 논란. 그 두 가지 이슈가 아니었다면 황정아 의원도 원내진이 못했을 거거든요. 과학계의 대표성은 낮게 반영되죠. 대한민국 의회에서는. 네. 그리고 또 순수과학 전공자라는 점에서 또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국힘에는 박춘권 의원이었습니다. 아, 로켓맨이시죠. 네. 로켓맨. 조정훈 라인이라고 그때 저희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의원이에요. 아, 네. 초선 중에서. 조국혁신당에는 이혜민 의원이 있어요. 구글 워먼이시죠. 그렇습니다. PM 출신이고요. 정부 AI 정책을 지금 열심히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제일 초라하지? 어딘가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학사라서. 그래도 나름 코더잖아요. 그래도 황정아 의원, 박춘권 의원, 이혜민 의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개발자 막받게 돼있나? 지금 구글 PM 앞에서. 박사님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봐야 정치가 좀 더 미니 대변의 장 위주로 보일 수 있는 게 이 리스트를 쭉 넣고 이준석을 넣죠? 그럼 어디에도 기대 안 돼요. 어디 넣어도. 그런데 진짜 아까 조정은 의원의 처세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박춘권 의원도 비례 2번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한 2년, 3년 지나보면 알 거예요. 태용호만큼 센 사람인지. 먹방도 잘하고. 기대된다. 참고로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는 3지망이었다고 합니다. 1, 2지망 떨어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개혁신당은 또. 참고를 너무 많이 했네. 참고로 개혁신당은 방송선법의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발의도 참여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당론은 최근에 꾸준히 바뀌거나 한 줌도 안 되는 원내가 서로 의견이 다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은 참고조차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고요. 여튼 그렇게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거대 양당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기사는 이제 난리통에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속담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행환님 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주로 농혜수위에서 활동했던 의원인데요. 지금 위원장들 중에 제일 조용조용한 양반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행환인도 처음이에요? 행환위가 살벌할 곳인데 아직은 이제 우선순위가 민주당에서 여기로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법을 막지 못했고 한동안은 이걸 되돌리지 못한다. 경찰국 관련된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신정훈 의원의 기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투캐를 안 집어넣은 것이 좀 독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그래요.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구가 전남 나주인데요. 광주 전남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도 행환위에 소관이어서 이거 관련된 티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관여층 지지자들은 당연히 경찰국이나 없애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거 하러 온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위원장 되자마자 낸 메시지도 다 지방분권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전라남도 의회와 나주시장 경험이 있기도 하죠. 네. 민주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민주당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그거거든요. 포스트 이낙연. 여기서의 포스트 이낙연은 가장 큰 수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 워터멜론 20수박 철이에요. 8kg짜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호남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내 인사로서의 의미입니다. 이낙연 의원도 이낙연 대표도 그것이 되기까지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됐거든요. 신정훈 의원이 그게 닮았고 지난 총선 전부터 이낙연 의원한테 가장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점에서 당원들한테 이름이 좀 더 높아졌거나 실제 업무와 관련된 인선이라고 아직까지 제가 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로직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건조조투를 우리 대기소센터를 해봐서 알겠지만 저는 영호남의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기대가 거의 없죠.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찾아본 바로도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의 그때 제가 농수장님이 소개해 주셨나요? 그나마 이 사람의 희망적인 기록은 농협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농협조합장이 상임이 됐다가 비상임이 됐다가 하면서 무제한 연임하는 거 방지하는 이걸 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걸 보면 그냥 지역 유지한테 휘둘리는 다선 의원은 아닌가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 그 외에는 기록이 안 보입니다. 지금부터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 지선이었나 해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나주 소개하고 있는데 나주를 신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라는 형제만 걸어놓고 뭔가를 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신이 대체 뭐야? 신정사회? 신정훈입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정훈이더라고요. 지역 언론이랑도 사이 안 좋은 언론이 제가 점수를 높이 쳐주는 기준 중에 지역 언론이 싫어하는가 지역 토호와 각을 세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빼고는 알려진 게 없어서 지금부터 증명해야 됩니다. 저 천공인가 생각했었는데 그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세부 구성 보겠습니다.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8명 조국 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이 의원이 저기가 있군요. 경찰 출신 의원이 3명인데 모두 초서연이고요. 셋은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양 의원 아 이분 저 너무 잘 기억나요. 폴 겸 한국의 제임스 본드 폴 겸 맞아요. 아 그게 있었죠. 그리고 서천호 의원 여기도 국민의힘이에요. 이상식 의원 정도가 그나마 눈에 넣어두면 좋을 선수입니다. 경찰국 때려잡는 일을 해야만 해요. 민주당의 유일한 경찰 대표니까요. 또 민주당의 익숙한 얼굴들을 보자면 3선의 위성곤 의원 드디어 농혜수위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한병도 의원도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항상 엘리트 플레이어로 뽑았던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일 대박자라고 줄 느리게 서는 독특한 인물이죠. 사실 이 정도 위치에 왔으면 농혜수위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선을 해서 다른 걸 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주변의 경쟁자들에게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정치기로서의 위성곤 국정검사 보면 너무 무섭던데 민주당의 경찰 말고 검사도 있어요. 양부남 의원입니다. 양부남 의원 여기 같습니다. 이건 랜덤 운 문제입니다. 머리를 긁고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는 지역의원 출신들이 몇 명 보이고요. 아마 야권 의원 중에 가장 인지도도 높고 목소리도 큰 사람은 여기서 용혜인 의원 같아요. 용혜인 의원이 여기 가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은 기재비 일지망이었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행환위에 갔다고 지금 불만이에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함께 의자를 최대한 뒤로 빼고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어요. 50번 자리. 30번 자리. 그런데 옆에서 조윤희 의원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림입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행환위가 3지망 2지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어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춘생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국민의힘 라인업만 봐도 힘이 좀 빠져 보이네요. 권성동 김기현 이만희 면 이 사람은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전반기 내내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경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실제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25만 원이죠. 네. 민생지원금 특별법이에요. 7월 초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열심히 당론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싸우겠죠. 그리고 최근에 화성 공장에 화재 사고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도 현안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문제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를 거두자면 한국처럼 판사들도 검사들도 다 여러 눈치 보는 나라에서는 현안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를 좀 보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오른 캠페인.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XSFM 티셔츠 예약 판매 중인데요. 오픈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맥주 휴무도 올라타보려 합니다. 그럼요. 티셔츠에 잘 어울립니다. 맥주 휴무 비오틴 쯤은 있으셔야 돼요. 단연간 쌓아둔 간증과도 같은 후기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유분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휴무 러버들이죠. 잘못 발음하면 혐오 러버가 돼서 이상하게 한데. 네. 가장 좋죠. 러브 앤 히트. 애증. 그렇게 하면 되나요? 헤이트 러버죠. 헤이트 러버. 러브즈 투 에이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한 병 더 증정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줍니다. 그러면 한 5개월은 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드세요. 주변에 횡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와우.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십니다. 액세스몰에서. 다들 자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위원장은 전재수 의원. 간사는 임호경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진종호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그 메달리스트들이. 네. 문체의 아래 두 명의 레전드가 뜨게 됐어요. 둘 다 슈터네요. 네. 같은 상임위 아래. 핸드볼도 슛. 사격도 슛. 장미란 차관 그때 공천 받았으면. 멋진 그림이었을 텐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입니다. 민주당의 문체부 장관 출신이 둘이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21대 문체의 생환자부터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외에도 김윤덕 의원이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미끄러졌죠. 사이좋게 3명씩 있는데. 3명이 될까. 18대 국회 문체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오랜만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 그구가 가장 쓸모없는 곳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거든요. 그구가 할 게 없어요. 그래도 뭐 저기 건국전쟁 같은 거 나오면. 그나마. 외국인 선수 금지법.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아시아 야구연맹 회장 출신이었죠. 네. 진정호 의원은 요새 인터뷰를 보니까 선수일 때가 훨씬 편했고 요즘 많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바쁘다고. 누가 하랩니까? 새로운 직업군의 뉴페이스들 보겠습니다. 진정호 의원 말고요. 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은 영화평론가 출신이죠. 보통은 1차 콘텐츠의 문사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평론가는 극히 능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발의 법안이 벌써 10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났다. 흥분했다. 우락가위 하나요? 아니 우락가위가 아니에요. 볼까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영화 발전기금 고갈 방지법인데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입장료의 5% 내에서 대통령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3%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령을 없애네. 빼네요. 네. 지금 정부가 폐지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지나고 영화계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항목에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5%, 3%가 아니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해야 한다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을 없애면 영화 신인들은 진짜 땅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독립영화계 신인 감독들을 위한 겁니다.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들 정도라고 해서. 이외에도 연습생 표준 계약서 관련된 법안도 있었고 업계 대변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약간 세이브 많이 해놓았다가 확 푸는 것 같네요. 보좌진들도 잘 들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화 발전기금의 다음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입법부터는 진짜 어려운 정치 기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 내내 영화는 영화관에서 수익을 낸다는 문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영화 발전기금에 관한 현재 법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누굴 건드려야 되죠? 케이블 TV랑 소셜이랑 OTT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어려워지는데 그걸 연구 중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놓는지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거 기술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방지법도 다시 계정에서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계 대변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조국혁신당에는 김재원 의원이 있는데 일지만 갔나 보네요. 네. 가수 출신이죠. 이거 대센 때 저는 있지 리아밖에 모르는데 눈물의 리아 다들 아시죠?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게 뭐지? 하면서 듣고 있었던 기억이. 가수 양파는 아시죠? 네. 양파는 알아요. 양파와 거의 비슷하게 데뷔해서 그때 양대산맥이었어요. 신인 여가수로도. 퍼스널 레코드. 대학 축제 때 한 20수년 전에 저 다음이 리아. 아 김재원 의원. 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조합이었네요.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음악색이 전혀 안 맞는데? 아니다. 대학 축제니까요. 김재원 의원은 발음 음원 협동조합 이사장 경력이 있어요. 네. 이 선수는 진짜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음원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발의법안이 없더라고요. 문채인은 잔류율이 낮아가지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의제들이 계속 얘기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업계 우려가 좀 큰데요. 예를 들어 국방위만 해도 잔류율이 낮아도 연속성은 있어요. 의제가 동일한 편이기 때문에. 근데 문채인은 의원이 바뀌면 의제도 사라지고 나타납니다. 워낙에 다양한 의제들이 있으니까. 관심사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게 특히 게임업계입니다. 네. 이상원 의원이 없어졌잖아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검사, 변호사 한 절반 털고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된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아주 어려워서 그렇지. 정당들은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나마 이상원 의원실에서 게임 정책을 담당을 했던 이도경 보좌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유정 의원실을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업계가 다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게임 공약을 냈던 후보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부산 사흘의 이재성 후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는 전병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은 기회를 못 얻었다. 아 아니구나. 출마했지. 전병원 후보도 떨어져. 세밀해로 나갔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문체위 같은 곳이 특히 보좌관 비서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여의도에 붙어있는 보좌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을 거고요. 지금 강유정 의원은 그 보좌관들 덕에 10개나 낸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요. 초짠데. 의원이 지금 초반 러시 해야 돼요. 저희 다 준비해 왔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자 농예수기를 볼까요. 위원장 어기구 의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군요. 그럴 줄 알았죠. 농축산인 피셜. 농업계 언론에서도 인정하는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주로 호남 의원이 농예수위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엔 충청으로 갔대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충청권이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챙겨줘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당에. 민주당 간사는 이원택 의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잼버리 때 스타가 된 분이죠. 농예수위가 생환률이 가장 높아요. 전 21대 국회에서 출마한 사람들은 100%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권한 없는 농예수위에 계속 버티는 의원들도 대단하고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무려 8명이 잔류했어요. 11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요. 3선에서 3석 송옥주 의원이 있고요. 재선에 윤준병, 주철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독특한 게 그나마 송옥주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환노위원장, 여가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뭐 하느냐, 화성갑이. 물론 가장 이상한 건 조경태. 사하에서 귤 좀 키워보겠다는 것인지. 맞아요. 지역을 쭉 보고 있으면 이름을 가려도 지역만 봐도 이게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있어요. 포충국기 깠는데 가장 이상하게 나온 사하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조경태입니다. 뉴페이스로는 농민 출신이 있어요. 농업 당사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임미혜 의원입니다. 임미혜 의원은 여기로 왔어야 되죠. 경북 의성에서 활동해 온 농민운동가죠. 지역균형발전TO로 들어왔는데 국회 선배인 남편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와 여성 농업인의 지휘보장을 공약으로 냈고 법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이양수, 정희용 의원이 생활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설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정말 의문인 거예요. 박덕흠 의원은 국토의에서 농해수위로 오면 이해충돌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안 되죠. 이 사람 농지법도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농촌에 건설 시작하겠죠. 심시티를 하러 왔군요. 방관오리킹. 이주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야 합니다. 하자 이제 박덕흠 의원이 눈을 빛내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게임 좀 질렸는데 한번 다시 처음부터 바닐라로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전종덕 의원이 왔습니다. 그렇죠. 간호사 출신인데. 네. 원래 복지를 신청했는데 여기도 보충 국회의 문제. 밀려온 것 같아요. 진보당의 입장에서는 농해 수위에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 이게 호사하죠. 진보당 입장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누구를 보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실로 오랜만에 회기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 그럼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노의 행안이 뭐 정도 생각하고 나면 농해 수위를 들어가야 당원들한테 면이 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운동의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겠죠. 민주당에서는 개원을 하자마자 양국법, 농안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의 쟁점 보았다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양국관리법 해야죠 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로 농지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역시 나왔네요. 박덕흠 왜 왔느냐. 정말 궁금해요. 박덕흠 의원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겼던 농지법 부분을 고치고 있네요.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반지의 정신을 생각하면 공천은커녕 국외로 쫓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런 고양이 생선가게에 업계 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대표성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입니다. 약간 띠용 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 걸렸죠. 실제로 복지위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면 이런 민권변호사가 보건복지위에 오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본인이 너무 크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나 법사위원장 잘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낙선의 최대 피해자는 박주민입니다. 저는 추미애가 됐으면 박주민이 법사위원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책을 맡은 건 여전해요. 지금 복지위가 제일 머리 깨지는 문제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의대 증원, 연금개혁, 저출생, 기타 등등. 사안의 법작성도 이해해야 되고 추진력도 갖춘 사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연금개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주민 의원이 하게 됐네요. 이제 의료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내드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의 의료계와의 악연 재조명. 그동안 의사들이 싫어할 법안을 많이 발휘했어요. 싸워보자 이거예요. 문신 합법화,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간소에 대해서는 반대했더라고요. 이건 보험업계가 싫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의료계가 의견이 맞는다 이렇게 또 신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수순 중에 의사협회가 싫어하는 몇 안 되는 이슈죠. 실손보험 간소와. 네. 간사는 강선우 의원입니다. 네, 빨리 뜨고 있어요. 21대 국회에서 장애아동 관련 법안 1타였죠. 맞습니다. 구성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인데 비례가 5명이나 있어요. 어, 포기했나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과죠, 지금 국힘에게는. 요약하자면 박주민과 의사들이에요. 강변가요제 대상팀 이름입니다. 아, 의대팀인 거예요, 이제 또. 의사 6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어요. 네, 딱 지난 판데믹 시기부터 국민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게 이번에 반영된 게 이 정도가 된 거죠. 의사 6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이면 박주민 의원을 법률 담당으로 해서 병원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자가 아니고요? 아, 환자들 되겠다. 의회의 공천 시스템이 놀고 있지 않다는 게 이번 복지위의 로스터에서 드러납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료계 출신 먼저 보면요. 김윤 의원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죠. 네. 네, 공공의 적. 직전까지 서울대 의대 교수였고요. 의사 비례지만 의대 증원 대창성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어요. 네. 다행히 당선이 돼서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혹은 망명 안 해도 되는 상황. 도망칠 곳이 생겼다. 현재 지역 필수 의료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점이죠. 그 학생에게 10년간 국가가 투자를 한 뒤에 10년에서 20년 동안 그 지역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네.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료개혁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얼마나 밀어줄지가 좀 관건입니다. 좀 복잡하긴 해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간호사이자 한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이수진 의원 있고요. 생환했습니다. 약사 출신의 서영석 의원도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비례 1번은 복지위에 있네요. 아까 언급했었죠. 서미아 의원입니다. 역대 네 번째 시각장애인 의원이고요. 지금 첫 법안으로 교통약자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이동 편의를 이동권으로 명시를 해서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꽤 좋죠. 국민의힘에는 일단 의대 증원에 불신 안상훈 의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현장이 좀 궁금해요. 얼마나 눈초리가 따가올까. 이 의사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에는 의사 3명 있습니다. 한지아, 서명옥, 인요한 의원이고요. 네. 한지아는 하나갑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요한은 순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눈에 한국인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비례고 초선입니다. 셋 모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정의하면 다들 하는 말이 그나마 증원은 필요하긴 한데 숫자에 매몰된 게 문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림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친윤 스탠스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 괴로운 게 여기입니다. 이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 말조차 할 수 없어요. 윤석열의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눈치 싸움이 저에게는 좀 재미있는 콘텐츠예요. 그럼 들어가면. 그냥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민주당한테 져주는 게 일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비례 1번도 복지위에 있어요. 최보윤 의원입니다.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손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의사를 한 명씩 넣었는데요. 여기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이에요. 필수 중에 필수죠. 그래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개혁신당 1번이죠.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도 증언 창성 과정은 반대파입니다. 공공의대랑 지역의사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김선민 의원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사뭇 궁금합니다. 아직은 원칙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디테일로 들어갈 때 이 정치인의 진짜 성격이 보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은 모두가 초짜라서 스탠스 잡는 법을 처음 경험들 해볼 겁니다. 김선민 의원 아주 궁금합니다. 퍼포먼스의 영향이죠. 네. 맞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대선에서 소개했던 법안이 출산 전후 소득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을 고용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권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21대 전반기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로 있었고요. 후반기에는 농혜수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 관련 단체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축산업이 환경 관련 규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써놓은 분야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또 7월까지 가축분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장도 여기에 발걸음을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간사는 김주영 의원입니다. 한국노총 전국전력노조와 공공노력위원장 출신입니다. 22대에서는 1호 법안을 벌써냈어요.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이라는 건데요. 노동법 체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보호를 생각하는 법이고요. 네. 정말 기본법이에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입니다. 진보당 당연히 있어야죠. 환경보다는 노동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국회는. 민주당에는 김주영 간사를 포함해서 한국노총 출신이 3명 있고요. 네. 박홍배 의원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박회철 위원은 전 공공노력위원장이었습니다. 모두 초선이에요. 초선 많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창립 멤버이자 민변 노동위원회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있고요. 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도 초선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승자죠. 여긴 지역구만 설명해도 다 설명이 됩니다. 시내에 가면 김기현이 웃고 있다고요. 플래카드에서. 익숙한 얼굴로는 강득구 의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는 민주노총도 이걸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총연맹 단위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연례행사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노총은 얍삽하게 다 해먹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자기들 목소리 낼 수 있는 TO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의 노동 문제일 때는 아주 진보적으로 열심히 입법을 하다가 한국노총에 이익이 걸려있는 때 갑자기 보수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양당 모두. 물론 임의자 의원은 다른데. 한국노총이 이렇게 얍삽하게 움직일 때 민주노총은 무엇을 했나를 늘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인사들은 한국노총이 훨씬 많죠. 저도 이렇게까지 불균형할 줄 몰랐어요. 국민의힘에도 익숙한 사람 있습니다. 임의자 의원 있고요. 바로 그 사람. 3선 내내 한 놈이면 팠던. 여당 간사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돼요. 저 이번에 봄에 데이터센터를 끝나고 문경 가봤잖아요. 아, 네. 시내에 가면 본인 감사합니다 플래카드 밑에 상인회가 축하드립니다 플래카드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서 댓글 놀이하고 있어요? 극히 경북적 그림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외에는 모두 초선이에요. 임의자 의원을 제외하고는. 한국노총 대구본부 의장 출신의 김위상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TO로 들어온 김소희 의원이 있어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이었죠. 유일한 민주노총 출신은 당연히 진보당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경 의원이에요.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정치국장을 지냈고요. 1호 법안에 냈는데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기대합니다. 환경전문가 늘 적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각 상임위에 그래도 기후위기 중심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환노위에 밖에 없었다면. 맞아요. 트렌드라고 해석하는 게 정답이에요. 민주당에서 기후전문가로 영입된 사람이 박지혜 의원이었는데 산자비로 갔어요. 오늘 소개를 못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전체 정책의 기준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각 상임위에서는 또 미시적인 문제로 취급이 되면서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치부되지는 않을까. 실제로 그동안 그려왔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좌초구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 의원들의 단합된 힘 같은 것은 당분간은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장단점이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XSFM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라멜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국토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토위는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다른 상임이 두 개를 받아올 수 있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착같이 가져왔습니다. 야당이. 인기 상임위 랭킹 1위 지역 개발 공약을 지키려면 일단 국토위에 가야겠죠. 국토위 가면 국토위 갔다고 플래카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이 여기서 참 즐거워했는데 국방위 갔는데 국방위 갔다고 플래카드 걸지 않잖아요. 그건 계룡 금산이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국토위는 모든 지역 언론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늘 초과 신청인데도 연속 진입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과 간사 문진석 의원도 그렇습니다. 네. 원래부터 그 분야 전문가이기도 했고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1명, 조국 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입니다. 민주당에는 민홍철 이소용 의원도 국토위 N회차예요. 이소용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국토위 엘리트 플레이어로 뽑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물론 다른 관련 법안들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게 있으면 시간을 내야겠는데 지금까지는 김건희 잡으라고 온 선수죠. 그렇죠. 국토위에서. 환경운동가 출신이긴 한데 정쟁도 잘하는 사람이죠. 설명드렸죠. 갑자기 게심하고 딜러가 되기 시작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세속화됐어요. 네.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다른 능력치를 갖게 되었다. 아, 좋죠. 초선 중에서는 저는 손명수 의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국토부 2차관 출신인데요. 당시에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한 전문가, 교통 전문가로 평가가 좋은데. 왜냐하면 예측보다 빠르게 파업을 접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선 후에 이번에 UAM과 자율자동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정치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갸웃거리는 이유는 저희가 예전 그 시간에 오세훈의 기후동행 카드를 다루면서 클럽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계는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정치인들이 미리 붙죠. 나쁜 말로 꼬리를 치기 시작하죠.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손명수 의원이 제일 빨리 붙을 것 같아요. 지금 국토위의 당면 의제는 당연히 전세사기입니다. 그럼요. 초선의 염태 영 의원이 소원시장이죠. 네. 삼선 소원시장 출신이죠. 그렇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어요. 수원이 지금 전세사기 사건이 아주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또 소원시 뭐죠? 네. 국힘 의원 중에 최다선은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우리 길건너 국회의원. 네. 초선 중에서는 이준석이 남긴 씨앗 싹을 틔웠어요. 네. 김재섭 의원이 당당하게 국토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김재섭 의원 헬스부 장관을 자청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캐릭터잖아요. 문체부 갔으면 멋있었을 텐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체육 가셔야지. 헬스장에 필요한 면적을 가져가라고. 요새 헬스장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집 앞에서 전단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헬스장을. 다들 오래 살아야 돼요. 달에 하나씩 생긴 것 같아요. 2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 아 그런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아무튼. 김성교 의원도 있는데요. 여긴 들어오자마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망명의 성공이죠. 아 네. 이건 사실 내가 어디 대사관에 들어가서 숨느냐. 국회에 숨느냐. 에서 아주 어려운 확률을 뚫고 후사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정말 다르죠. 저들은. 정말 그 뭐 저의 스트레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한테 방탄이라는 걸 쓰고 싶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어프로브드 방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대상자입니다. 어프로브드 벌레프루프. 그래서 국토위 배정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상임이 열자마자 나왔는데 김 의원의 말은 지금 박잔대 위원장이 강제배정 해놓고 웃기다.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토위랑 외교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춘쿠키 깠는데 50억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난 포춘쿠키를 까고 싶지 않았어. 무지 말하자면. 나한테 억지로 포춘쿠키를 까게 해놓고 이런 얘기인 거죠. 인기 상임 1위인데. 박덕혁 시즌 2. 그렇습니다. 제일 정확한 설명이네요. 저도 김선교 의원 하는 얘기에서 듣고서 김선교 의원이 하지 않는 얘기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배정을 썼는지 말 안 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쳐다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자면 그 얘기부터 까겠네. 그것도 없더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에는 황운하 의원이 있습니다. 네. 떨어졌죠 지금. 황운하 의원은. 경찰 폐러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은 여기서 방탄을 할 수 없어요. 본인도 방탄 이슈가 있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진보당은 윤종호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이 됐어요. 본인이 쓴 것 같은데 건설, 화물, 택배 노동자 현안이랑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과제로 두고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짬이면 사실 여기 가는 게 맞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있는 것보다 윤종호 의원. 그렇죠. 그리고 소수정당에서도 이런 메이저 성임이 한 사람은 두는 게 맞죠. 그러면 다선이 가야 되니까 이제 소수진보정당의 다선 의원이 이 사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과 짬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또 굉장히 이 위원회랑 어울리는 사람이 있네요. 누군가요? 김도읍 의원. 아 우리 캐피털 김. 그러네요. 그럼 유미자 의원 기재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 박대출이다. 그만해 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이런 방송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한 얘기 다 까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이는 팟캐스트 만들 때는 뭔가 더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런 플레이어 프로파일을 잠시 감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편은 국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프리뷰죠. 네. 네. 프리뷰였습니다. 목요일의 정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벨비클럽장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